안녕하세요. 김순영 라인댄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라비웅 오늘 작품은요. 32카운트 투월 작품입니다. 1번부터 4번까지 배워보시고요. 한 번에 리스타트가 있는데 일단 스텝 설명하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1번부터 섹션 1 왼발로 앞에 포드락 리컨트 왼발로 뒤로 백 셔플 가겠습니다. 백 셔플 오른발로 백락 리커버 오른발로 앞에 포드 셔플 자 1번 섹션 1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2 설명하겠습니다. 왼발 앞으로 포워드 오른쪽 2분의 1턴 피버터 다시 왼발 앞으로 포워드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피버터 자 이제 막 왼발 크로스 오른발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면서 백으로 놓으시고요. 왼발 사이드 셔플 가겠습니다.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자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3 설명하겠습니다. 오른발로 왼발 왼쪽으로 위브 스텝 갈게요.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발로 크로스 락 리커버 사이드 셔플 자 섹션 3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4 설명하겠습니다. 왼발로 오른쪽으로 위브 스텝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자 오른발로 오른쪽 4분의 1턴 스텝 내려 놓으시고요. 왼발 그대로 앞 포워드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피버턴 왼발로 워 오른발로 워 섹션 4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 4번까지 설명 다 했고요. 앞에 정면 보고 12시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풀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1번부터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뒤로 돌아서 풀카운트 한번 더 해볼게요. 자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월이니까 12시와 6시의 시작점이 깊죠 6번째 월 6시 방향에서 32카운트가 끝나면 12시 방향을 갑니다 12시 방향에서 1번 섹션 1을 하시고 다시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6시 방향 6번째 월 6시 방향으로 리스타트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7, 8,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다시 리스타트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악이 좋아요? 함께 들어보시고요 데모 영상도 함께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셨으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이왕이면 댓글도 쭉쭉쭉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러비용